2014년 2학기 장학금 지어식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예술학부 역장 한은성 전달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축하합니다. 학증서 성명 조희선, 디자인예술학부 가족장학 위학생은 본교 2014년 2학기 가족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예술학부 역장 한은성 축하드립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장학증서 성명 강민지, 디자인예술학부 특별장학 위학생은 본교 2014년 2학기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예술학부 역장 한은성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수현,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예술학부 학생입니다. 역시 시로구막예술학부 김현주 학생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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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예술학부 학생이죠. 성명 이재율, 내용 같습니다. 이 분 모르시는 분 없죠? 아하아하 정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심윤석 10월의 얼음어진 나를 패션예술학부 이영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김다은 신용음악예술학부 공사장학 위학생은 본교 2014년 2학기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종합예술학장 한근성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장학증서 성명 김수민 공연제작컨텐츠학기 봉사장학 위학생은 본교 2014년 2학기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종합예술학장 한근성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생 동안 수고 많으신 김지현 학생 4학생 선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이하 내용 감사합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전수민 공연 제작 퍼텐츠학부 성적 장학 위학생은 봉교 2014년 1학기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종합예술학회학장 한인터 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김미경 디자인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안 하시고요. 김민수 학생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소영 영화 제작인 미술학부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수술학부의 최용재 학생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달해주시죠.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생 선 김민수 연기 예술학교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네. 네. 학교 음악 예술학교 이우빈 학생입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분위기 있네요. 전달하겠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유종근 학생입니다.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사입니다. 유다야 학생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보은장학, 디자인예술학부 이동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종근 다음 장학부는 쉽지 않은데 2학기 때도 받았는데 2학기 때 받아서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운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우승한 성적을 받은 전체 수석에게 장학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성구 학부 음악예술학부 내용 성적 장학 유학생은 본교 2014년 2학기 성적 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종합대학교 학장 한은성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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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배님 감사합니다. 호응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수석인데? 우리의 수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들 가는 대학이 아니라 홍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들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에 누거되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어떤 학생들 지금 모습이 아니라 전제력만 부어도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는 진짜 4년 동안 다른들 신경 쓰지 않고 학원들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되시고요. 그리고 학생님과 이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주칠 때마다 그냥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마주치는 생각마다 힘을 얻고 다시 학업을 전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강민지 부장님을 위시해서 그 교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고 지나가는 전학땜이 아니라 꼭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어 봅니다. 그리고 학부장님을 위시하는 게 화학예술학교도 교수님들께도 사진동안 정말로 부부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7년째 지도해주고 계신 정재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강재윤 교수님께서는 의학적인 것은 인격적인 것까지 중요시하시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진본만 의학교뿐만 아니라 한 인격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동지와 선물본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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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